엄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와중에 장례식장에 육개장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엄마 따라 죽겠다는 생각을 머리에는 가득한데 이 몸에서 시장끼가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짐승만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야 나는 이거 먹어둬야 할 수 있어. 뭐 그게 있어서 페라별이 겪어봤는데 뭐가 이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그렇게 돼. 근데 아프기 시작한 거 아니라 마무리가 됐잖아. 내 손을 떠났잖아.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. 아마도 그렇겠죠. 치매하고서 몇 년? 10년. 만 10년을 치매로 고생하셨어요. 만 5년은 아예 대소변 못 가리시고 틀니를 하시니까 틀니를 한번 빼시면 다시 끼우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유동식만 드셔 써야 됐어요. 예 그래서 그 죽을 드시는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팠죠. 아휴 그냥 틀리 안 하고 이 튼튼할 때 맛있는 거 사줄게. 아 진짜요? 뭐 먹어요? 저거 다 잘 먹어요. 다 잘 먹어? 네. 닭 좋아해요? 저는 남의 살. 남의 손이 너무 좋아요. 저는 고기 너무 좋아하고요. 마사지 너무 좋아하고요. 식사 같은 거는 집에서 해서 드시거나 하는 일은 없으시죠? 있어요. 저도 집에서 해 먹어요. 아 그래요? 제 남편이 아침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. 아침에 밥과. 회사 다녀요? 회사 다녀요? 제 남편 30년째 백수예요. 아니. 아니 근데. 백수 남편은 이렇게 흉어 보면서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고. 아니 뭘 하면서 백수겠죠. 아니 백수라. 진짜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의 백수예요. 손 다 해요. 진짜 타고난 백수인 것 같아. 아니 근데 그 남편이 그런 거에 대해서. 어떻게 해. 맞선 본 지 두 달 만에 결혼을 했는데. 그런데 그러나. 아니 70번 선을 봤다며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마지막. 그런데 이 결혼은요. 귀신이 씌워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마지막 분이세요? 네네네. 그런데 제가 못하는 일들을 해 주는 거죠. 마당이 있다 그랬잖아요. 제 남편이. 마당을 잘 갖고. 꽃과 나무를 줘요. 그래서 마당을 참 잘 갖고요. 그래서 제가 해마다 장미를 볼 수 있어서. 장미나무를 심어준 사람이야. 용서해 주세요. 편하게 해 주나 보다. 여러 가지 마음을. 저 진짜 사전적 의미로 우리 남편 저를 너무 사랑해요. 너무 아껴서 손 한 번 안 잡아줘서. 너무 아껴서 손 한 번 안 잡아줘서. 아 어떡해. 아니 언니. 우리가 백숙을 먹으면서 백수 얘기를 같이 이어가 보면 어떤가. 배고프시고. 갑자기 해기가 되네요.